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략적인 방법과 보이스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다면요. 이번 시간에는 선행되었던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는 게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요소가 무엇인가요? 그 대답의 1위로 꼽혔던 부분이 바로 프레젠테이션이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기업이라든지 대학에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경쟁이 규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할 것인지,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어낼 것인지도 상당히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서부터 열 가지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밖에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모르는 상대가 봤을 때는 두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비춰질 거고요. 하나서부터 다섯 가지 정도 알고 있는데 이 다섯 가지를 정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한다면 전자에 있었던 친구보다는 후자의 다섯 가지만 알고 있는 친구가 더욱더 능력자로 인정받을 확률 또한 굉장히 큽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긍정적인 무언가로 표현해서 나의 가치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표현적인 도구인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는지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텐데요. 먼저는 잘하기 위한 선행 조건은 무엇인지 이 선행 조건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지 표현 기법에 대한 부분 이 표현 기법들을 어떤 프로세스대로 구현할 것인지 위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의 프레젠테이션을 기업 프레젠테이션을 종종 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프레젠테이션은 소통이다라는 결론을 조금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잘하기 위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소통의 도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실생활에서 소통을 잘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현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질 때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저는 처음서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조금 하는 모습이었을까요? 보시기에 좀 어떠신가요? 제가 20대 초반에는 굉장히 내성적인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내성적인 학생이었어서 왜 반에서 존재감 없는 친구들이 있죠.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발표할 용기조차가 없어서 대답하지 못했던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가 이렇게 하면 조금은 내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20살 때 전철 안에서 명함 받아오기라든지 속옷을 팔아보면서 뭔가 좀 사람들 앞에 나서는 부분의 도전적인 모습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첫 번째 요소는요. 저는요. 조금 수줍음이 많아서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남들 앞에서 얘기할 때는 가슴이 떨려서 얘기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되셨다면 조금은 타인 앞에 서는 도전적인 모습들로 본인의 모습을 조금 바꿔보실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20살 때부터 맨 연도마다 도전 한 가지씩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달에는 제가 히말라야 등반을 다녀왔습니다. 일곱 번째 산행이 히말라야 등반이었는데요. 히말라야 등반을 가면서 제가 느꼈었던 프레젠테이션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 세 가지를 조금은 찾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봤을 때에는 스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다양한 책들이 많이들 나와 있기도 하고요. 다양한 스킬적인 부분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친구는 쉽게 받아들여서 빠른 속도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영향이 증가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조금 더